오늘은 먹자 12시 16분 입니다 아직 마취가 덜 풀렸는데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 간단하게 토마토 달걀 볶음 해먹으려구요 달걀 볶음 해먹으러 모두 끓이는 중 매콤하고 계란맛만 넣는걸릇 치즈 물 청양고추를 부어 청양고추를 셋 고춧가루 잘 먹겠습니다. 고춧가루 너네 뭐하니? 앞으로도 기대는거 봐 앞으로 나와 야 앞으로도 나와 기대있는거 봐 이 어깨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런 성향의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다 먹었다 고춧가루 누가 좋은지 우리 골라보기 하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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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화해 오늘은 엊그제 제가 광양에서 사온 베이글로 샌드위치 만들어 먹을거에요 그러다가 포추 대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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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당근 당근 젤리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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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를 올리기 고춧가루 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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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시간은 12시 18시. 어제 언니 집에서 자꾸 아침에 밥풀이랑 올 때 밥 먹이고 오는 길에 날씨가 시원해가지고 공복으로 산책 데리고 왔거든요. 집 오자마자 씻고 머리 말리고 이제서야 밥을 먹어요. 진짜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니까 아침에 산책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달라졌네. 오늘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카페 가서 할까 하다가 제가 요즘에 치과 치료 다니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냥 안 나갔어요. 웅 고춧가루 양파 고추도 고춧가루 양파 양파 그릇 치즈 양파 그냥 스파게장 잘되간다 소금 소금 고구멍 가다 두 마리 숙지 스테이크 라면 소시지 소시지 마요네즈 소시지 소시지 고춧가루 소시지를 고구마 고구마 소시지 바삭바삭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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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설탕 당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양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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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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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 고춧가루 전통 고춧가루 소금 우리 국가대표꼭지가 김무선수 아버지입니다. 네. 네. 들어갈 겁니다. 근데. 기자님은. 네. 하재가 발생한. 얘기 생기죠. 네. 하재가 발생한. 네. 통ada vom Pot. 공주. 물. 물. 에어컨. 핫. 곰이빈.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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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을 잘 섞어준다. 사과에서 구워줄게요. 마늘을 올려줄게요. 오늘은 마늘을 먼저 넣어 주세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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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고춧가루 청양고추 대파 고춧가루 간장 고춧가루 치즈볼 마늘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에 굽게 양념에 양념에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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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그리고 해장 Border 烤기 소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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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는 간식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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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물 소금 0,5kg 1개 소금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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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step remaining 김치 이네 concise 고춧가루 국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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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소금 하늘 고춧가루 소금 주님 부담스리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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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뭐야? 언제까지 애들 이렇게 펴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